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다룰 내용은 우리 몸에 콜라겐을 합성, 촉진시켜주는 보충제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콜라겐들은 되게 중요하죠. 우리 몸에 있는 이런 만졌을 때 탄력을 유지해주고요. 혈관 탄력,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당연히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잇몸이나 모발, 손발톱에도 도움이 되고요. 관절이나 뼈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콜라겐이 타입 1, 2, 3, 4에 쭉 있는데 일반적으로 콜라겐을 타입 1과 3 타입을 직접 드시면서 이런 피부랑 노화 예방하는 데 활용을 하고 계시죠. 이 콜라겐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매년 1%씩 줄어들고 40대 정도가 되면 20에서 30% 정도가 어렸을 때보다 줄어든 상태가 된다. 이런 연구들이 나와 있을 정도로 노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콜라겐 이탈, 콜라겐 손실로 인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콜라겐을 합성을 촉진시켜주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겠죠. 직접 먹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 다룰 내용은 우리 몸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콜라겐을 합성을 촉진시켜주는 보충제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콜라겐은 보통 아미노산이 세 가지로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로 그 다발이 꼬아져 있는 형태입니다. 아미노산이 보통 프로올린, 라이싱, 글라이싱 같은 아미노산들이 붙어가지고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아미노산을 직접 넣어줘서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키는 방법이 있고 잘 붙을 수 있게 그리고 잘 분해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관여를 해서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키고 콜라겐이 덜 분해되도록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주는 보충제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콜라겐의 원료가 되는 그 아미노산들이 풍부한 보충제입니다. 바로 스피료리나예요. 스피료리나는 조류의 일종인데 제가 영상으로도 만들었지만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우리가 그걸 섭취해주면 콜라겐 합성을 도와줄 수 있고요. 그리고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철분도 풍부하고요. 그리고 콜라겐이 잘 분해되지 않도록 방어해주는 항산화 물질도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로 스피료리나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콜라겐이 합성이 잘 되고 잘 분해되지 않도록 해주는 성분들인데요.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아미노산들이 프로콜라겐으로 전환될 때 콜라겐 전구체거든요. 그때 필요한 성분이 비타민C고요. 그리고 이제 MMP라는 효소를 억제하거든요. MMP라는 효소는 피부에서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그거를 직접적으로 억제해서 피부에 콜라겐을 더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자외선으로 오는 활성산소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콜라겐을 진짜 파괴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저항력도 줄 수 있는 게 비타민C다. 잘 합성될 수 있게 해주고 분해되는 걸 막아주는 게 비타민C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보충제 중에 하나가 비타민C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콜라겐 제품들을 보시면 비타민C와 믹스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타민A예요. 레티놀, 비타민A 같은 경우도 먹는 것도 있고 바르는 것도 있는데 먹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바르는 것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A 같은 경우는 피부층에 있는 섬유아세포라는 세포를 자극을 해가지고 콜라겐으로 분할을 촉진시켜줍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빠르게 합성시킬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MMP라는 콜라겐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해주고요. 외부로부터 오는 자외선으로 인한 광노화를 예방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A를 직접 먹거나 바르는 거, 특히 바르는 게 되게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네 번째는 바로 실리카입니다. 규소, 실리카, 쇠뜨기 이런 것들이 다 같은 표현인데 실리카의 규소 성분은 아미우산이 프로콜라겐으로 전환될 때 활용되는 게 규소예요. 그래서 규소를 많이 섭취해주면 콜라겐 합성이 빠르게 촉진될 수 있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고요. 이런 규소 같은 경우는 보통은 쇠뜨기, 홀스테일이라는 생약에서 추출한 성분을 많이 활용하는데 수율이 좀 낮죠. 그래서 이걸 계량한 게 바이오실이라는 상품명의 제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규소를 많이 섭취해주면 모발도 되게 탄탄해지고요. 손발톱도 탄탄해지고 피부나 잇몸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규소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섯 번째는 황, 식이유황이에요. MSM이라고 하죠. 디메틸설폰이라는 그 황은 섭취해주면 우리 피부 조직을 탄탄하게 해주고 잘 결합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콜라겐이 만들어질 때도 황이 역할을 하고요. 그 황이 콜라겐이 우리 피부 밑으로 들어올 때 그때도 잘 부착될 수 있게 해주는 게 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이유황을 드시는 분들은 피부가 매끈해진다는 분도 계시고 모발이 좋아졌다는 분도 계시고 잇몸에도 좋았다는 그런 분도 계실 정도로 식이유황이 피부에 좋다는 건 많이들 아실 거예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연, 구리, 망간인데요. 이 세 가지 미네랄 성분은 식이유황과 마찬가지로 콜라겐이 피부로 잘 부착할 때 필요한 성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워낙 밀양만 드시면 되기 때문에 종합비타민에 들어있는 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글루타치온과 코큐텐인데요. 이 글루타치온과 코큐텐은 우리 온몸의 모든 세포에 고루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항산화제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외부로부터 오는 자외선 같은 자극, 활성산소 이런 것들이 콜라겐을 분해하고 콜라겐을 쪼개버리는 그런 악영향을 주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저항력을 주는 게 글루타치온과 코큐텐입니다. 오늘 영상은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키는 그런 보충제 성분들을 알아봤고요. 물론 콜라겐을 잘 합성시키고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만 생활습관을 교정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게 저해선 차단을 하고 탄수화물이나 당을 섭취량을 줄이고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산화적 손상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을 유발하거든요. 흡연을 줄이시고 운동을 좀 하시고 잘 주무시고 스트레스를 이겨낸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콜라겐을 먹거나 콜라겐을 부스팅시켜주는 보충제를 활용하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콜라겐을 한번 직접 골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콜라겐이 어떤 거고 어떻게 고르는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죠.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옴